에이케이시나 케이시에서는 토이푸들, 미니어처푸들, 바로 스탠다드프들이에요. 그렇지만 FCI에서는 4가지로 구분이 돼요. 토이푸들, 미니어처푸들, 리지엄푸들, 스탠다드프들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수로 최고를 측정해보면 돼요. 안 그렇게 내리면 돼요. 51.5cm는 아까 스탠다드프들이 FCI 규정에서는 45cm에서 60cm라고 했죠. 그럼 얘는 스탠다드프들이에요. 그리고 LKC나 KC에서도 38cm 이하는, 최고가 38cm 이상은 무조건 스탠다드프들이라고 했죠. 그래서 얘는 스탠다드프들입니다.